지난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진. 생방송 뮤직뱅크! 생방송 뮤직뱅크! 진행은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죠. 아, 네.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먼저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후보에 도장하게 되었는데요. 정국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없네. 지난 2주 동안 1위 세리머니로 해갈 버전의 페이크 러버 셀프 뮤직비디오의 흥력을 셀프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해줬 지민 씨? 자, 네. 과연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에도 1위 세리머니를 할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한 세트 말도 안 생각나요? 네. 할 수 있는 게. 응. 그게 체면 되겠네. 아, 너무 떨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생방송 뮤직뱅크! 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진. 아, 오늘 MC를 맡은 방탄소년단의 진. 아, 진짜. 아, 너무 떨려. 아, 너무 떨려. 형! 우리 씨 잘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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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도움드린 어? 아, 좋은 소감이기는 한데.. ah, 정말 고맙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럼 내가 호빈 파트 간다. 나도 내가 누구였군. 진도장. I'm just saying those days. 잘해볼게. 너 알아서 잘해줘. 보컬이 랩하고 애비 보컬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정우이한테 보면 누나 잘하기만 그냥 목을 내주고. I'm just saying that. 이거 방송 불가하다. 방송을 해. I'm just saying that. I'm just saying that. I'm just saying that. I'm just saying that. 2차로만 점수. 시청자 선고도 점수. 방송에서 점수. 음반 점수. 앞으로 타면 1위의 주인공은? 자 여러분. 여러분. 열 번째입니다. 엄청나요. 열 번째예요. 오늘 형이 스페셜 MC를 하니는 영광 소원가 돼. 아 감사합니다. 열 번째. 형이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형은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잘하는데 예전에 형이 진형이 아니에요. 그래. 세번째는 빛빛을 해야하나 이랬는데. 오늘 정국이에요. 형. 형 오늘 청심환. 오늘 청심환 먹고 올라갔어요. 아 오늘 청심환 먹고 올라갔어요.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형이 너무 떨렸는지. 형이 너무 떨렸는지. 저희 이제 전체 방식방에 남기더라고요. 너무 떨리다. 이게 다 이렇게. 떨리다. 아 절었다고 방식방에 남겼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응성이 괜찮다고. 훈훈한 광경.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세계라 바라나라는 방탄소년단. 뮤직빅크로도 진출하자. 앞으로 달려가서 공인사에 시작됩니다. 무슨 소리죠? 그러면? 아무튼 오늘 그 뭐지? 아까 슈아 얘기했지만 3주 연속 만점입니다. 만점 대박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진짜 아네러브드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응성이다. 너무너무 고맙고. 마무리도. 아 뭘 했겠네 내가. 생각하게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엔코리. 이제 앞에 멘트 뒤돌아서 안 나왔더라고요.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노래를 부르셔서. 음. 그걸 다 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저희가 또 느꼈죠. 랩은? 랩은? 노래는? 노래는? 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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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성으로 치질 못해요. 역시 진성은 진형이. 진상은 진성이죠. 진성! 진성! 응원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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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타이밍화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좋아요. Saud